의사들이 추천하는 아침 최고의 음식 8가지 어머님, 아버님 아침은 꼭 드시고 계신가요? 요즘 간헐적 단식이라는 것이 유행하는데 혹시 어머님, 아버님도 아침 거르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또는 아침에 밥 차리기 귀찮아서 빵에 잼 발라 먹거나 국에 밥 말아 후루룩 드시며 대충 때우고 하루를 시작하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아침에 잘 먹은 밥 한 그릇은 보약이나 다름없다는 말이 있을 만큼 정말 중요한데요 이 중요한 아침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건강을 이롭게 하는 약이 될 수도 있고 건강을 해치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아침이 왜 중요한지 의사들이 추천하는 아침 최고의 음식 8가지 그리고 음식을 먹는 방법 또한 아침에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음식 3가지 이렇게 아침에 대한 모든 것 알려드릴게요 영상 보시고 궁금하신 내용이나 이외에도 추천하실 음식 또는 먹으면 좋지 않은 음식 알고 계신 것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건강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무조건 당신 편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전체 알림해 놓으시면 앞으로 알려드리는 꿀 정보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응원의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어떤 내용이든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아침에 대한 모든 것 바로 시작합니다 아침을 먹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도대체 왜 중요할까요? 공부하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이지만 연세가 많은 어르신 중년들에게도 아침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뇌 건강 때문입니다 우리의 뇌는 24시간 활동을 하는데요 잠에서 깨어 활동하는 시간에 우리 몸이 움직이고 생각하고 하는 모든 활동에 관여할 뿐 아니라 자는 동안에도 뇌는 쉬지 않고 우리의 몸을 재정비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쉬지 않고 일하는 뇌는 우리 몸이 쓰는 에너지 중 많은 양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뇌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원은 바로 포도당입니다 밤새 일한 뇌에 에너지원을 공급해줘야 뇌 기능이 활성화가 되는데 아침을 거르고 먹지 않으면 뇌에 공급되는 에너지가 적어 뇌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아침을 건강하게 잘 먹어야 기억력도 좋아지고 집중력도 향상되며 우리 몸이 활성화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먹지 않거나 잘못 먹으면 오히려 뇌 기능이 떨어지고 뇌 기능뿐 아니라 우리 몸의 건강도 해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대체 아침은 무엇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음식은 피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보통 갈증을 느끼고 입안이 텁텁해서 물 한 잔씩 드시게 되잖아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아침에 반드시 먹어야 하는 음식 중 첫 번째가 바로 물인데요 밤새 뇌는 쉬지 않고 일한다고 했잖아요 우리 몸은 잠들어 있지만 뇌는 밤새 우리 몸을 재정비하는데요 밤새 지친 몸을 회복시키고 내분비 기관을 정비하고 노폐물을 배출시키기 위해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때 우리 몸 안의 수분도 손실되게 됩니다 그 양이 약 500ml에서 1000ml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잠에서 깨면 목마른 갈증을 느끼고 입안이 건조해져서 나도 모르게 물을 찾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물을 마실 때에도 찬물을 마시기보다 따뜻한 물을 마셔야 합니다 첫 한 모금은 물을 마시지 말고 입안을 한번 헹궈버려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입안에서 밤새 많은 세균이 번식해 있기 때문에 물로 입안을 헹궈 깨끗하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 물 500ml 정도의 따뜻한 물을 한 번에 다 마시지 마시고 한 모금씩 천천히 나눠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고혈압이 있거나 뇌출혈 또는 뇌동맥류가 있었던 분들은 더욱 천천히 드시길 바랍니다 혈관에 문제가 있던 분들이 물을 너무 빨리 들이게 되면 뇌의 혈류량이 급증해 뇌혈관에 무리를 주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최소한 5분 정도의 시간을 두고 천천히 한 모금씩 드시길 바랍니다 아침에 따뜻한 물을 마시게 되면 혈액의 양을 늘려주고 또한 혈액을 묽게 만들어주는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혈류량 또한 늘게 되고 몸 안에 쌓인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에도 원활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신진대사가 떨어지고 호르몬 분비가 떨어지게 되는데요 이런 이유 때문에 만성탈수인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몸 안에 수분이 많이 떨어져 주름도 많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더욱 수분 보충에 신경을 써야 되고요 만성탈수가 되지 않도록 아침에 따뜻한 물 500ml 정도를 반드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아침에 물을 마시면 탈수를 막아주는 것과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는 것 외에도 몸의 신진대사를 더욱 활발하게 해주는 효과도 있고요 아침에 물이 몸에 들어가면 위장 활동에도 도움을 줍니다 밤새 멈춰있던 위장이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장내에 남아있던 음식물이 직장으로 움직이게 되고 위 대장 반사 운동이 활발해지고 배변 신호를 자극하여 변비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침에 좋은 음식은 단호박입니다 단호박은 섬유질이 풍부하고 단맛도 좋은데요 뇌에 필요한 포도당을 공급하는 데에도 아주 좋으며 식이섬유가 풍부해 혈당을 천천히 올라가게 해줍니다 이 풍부한 식이섬유는 밤새장에 남아있던 음식 찌꺼기들을 흡착하여 배출하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단호박에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한데요 이 베타카로틴이 눈의 황반에 영양을 충분히 공급해 주어 눈 건강에도 아주 좋은 식품입니다 다만 호박을 쪄서 드실 때 더 많은 영양분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올리브 오일을 한 스푼 곁들여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호박에 풍부한 베타카로틴은 기름과 함께 섭취했을 때 몸에 흡수가 잘 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아침에 좋은 음식은 바로 계란입니다 계란에는 단백질이 풍부하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아침에는 반드시 단백질을 보충해 줘야 하는데요 이 건강한 단백질은 포만감을 줄 뿐만 아니라 소화되는 데에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쉽게 배고파지지 않아 당분히 많은 간식을 먹거나 점심을 폭식하게 되는 것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계란에는 단백질뿐 아니라 비타민 A, 비타민 E, 그리고 비타민 D 등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면역력을 높이는 데에도 아주 좋은 식품입니다 또한 계란에 풍부한 레시티는 우리 뇌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주어 아침에 드시면 더욱 좋습니다 이 계란을 드실 때 반숙으로 쪄서 드셔도 좋지만 한 가지 더 좋은 방법을 알려드리자면 바로 토마토와 계란을 함께 볶아 드시는 것입니다 토마토에도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여 몸의 노화를 막아주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토마토에는 비타민 E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비타민 E는 기름과 함께 드실 때 몸에 흡수가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마토는 생으로 드시는 것보다 살짝 기름에 익혀서 드실 때 더 많은 영양분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아침에 좋은 음식은 바로 양배추입니다 아침을 드시면 속이 쓰리거나 더부룩하여 잘 안 드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특히 이런 분들에게 양배추는 더욱 좋습니다 이런 분들은 식도나 위벽에 염증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 염증을 양배추가 완화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그뿐 아니라 염증이 심해시면 점막이 패여 괴양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 괴양 치료에도 양배추가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양배추는 몸의 진액을 보충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이는 보약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인데요 몸의 진액이라 하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것은 혈액, 림프액 조직액 음식물 섭취 시 흡수되는 영양물질, 몸 안의 조직에서 분비되는 점액질, 호르몬 등 우리 몸 안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체액이 바로 진액입니다 이 진액이 몸에 부족하면 여러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위장에 진액이 부족하면 위염이 나타나고 심장에 진액에 부족하면 공황장애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손발이 찬 경우에도 혈액순환의 문제뿐 아니라 혈액 속에 진액이 부족해서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바로 이런 여러 증상들의 원인이 진액 부족인 경우가 많은데 양배추가 우리 몸의 진액을 보충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 보약이나 다름없죠? 다섯 번째, 아침에 좋은 음식은 바로 무가당 그릭 요거트입니다 무가당 그릭 요거트는 그리스 지방에서 우유를 농축하여 만든 요거트입니다 그릭 요거트에는 유단백, 유지방, 유당이 적절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단백질에 풍부하게 들어 있어 아침에 드시기에 정말 좋은 식품입니다 그리고 그릭 요거트를 드시면 장내 좋은 균을 활성화시켜주기 때문에 장내 환경을 좋게 만들어주는 데에 아주 좋은 효능이 있습니다 그릭 요거트는 포만감이 아주 좋기 때문에 아침에 그릭 요거트를 드시면 든든한 오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릭 요거트는 어떤 음식에 섞어도 조화가 잘 되어 먹기에 편한데요 아침을 차려 먹기 번거로우신 분들은 일반 빵 말고 통곡물로 된 통밀빵의 그릭 요거트를 발라 드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그릭 요거트일수록 식감이 꾸덕합니다 부드러운 요거트 말고 꾸덕꾸덕한 그릭 요거트를 골라 드시길 바랍니다 물론 당분이 첨가되어 있지 않은 무가당 요거트를 고르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아침에 좋은 음식은 바로 감자입니다 감자는 대표적인 알칼리성 식품인데요 위에 점막을 보호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고 칼륨 성분이 풍부하여 몸 안에 나트륨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어 고혈압을 예방하는 데 아주 좋은 식품입니다 또한 이 감자에는 비타민C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피로를 회복하고 면역력을 높여주며 피부를 밝게 하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또한 감자에는 비타민B군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에너지 대사에 도움을 줍니다 뿐만 아니라 손톱, 발톱, 머리카락을 재생시키는 역할과 신경계와 호르몬 생성에 관여해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감자에는 탄수화물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뇌에 필요한 포도당을 공급해 줄 뿐 아니라 아침에 우리 몸에 필요한 충분한 에너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감자에는 단백질도 풍부하여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을 충분히 공급해 줄 수 있습니다 감자는 삶아서 먹는 방법보다는 구워서 먹는 것이 더욱 좋습니다 혈당 때문에 감자의 탄수화물이 적정되시는 분은 하루 전에 껍질째 구워 냉장고에 16시간 이상 보관해 두시면 감자의 혈당지수를 낮출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아침에 좋은 음식은 바로 귀리입니다 요즘 여러 가지 잡곡이 건강에 좋다고 하여 많이들 드시는데요 규리도 그 중 하나이지요 특히 규리는 미국 타임즈가 선정한 세계 10대 슈퍼푸드 중 하나이네요 규리는 영양가가 높아 건강에 아주 좋은 곡물입니다 규리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혈당을 조절하는데 도움을 주며 인슐린 분비를 조절하여 당뇨를 예방하고 당뇨 환자에게도 좋은 식품입니다 또한 규리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 성분은 몸 안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데 도움을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면 고혈압, 동맥 경화 등 혈관 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규리를 충분히 섭취하여 혈관 질환을 미리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또 규리는 풍부한 식이섬유 덕분이 포만감을 높여주어 다이어트에도 효과적이며 체지방 축적을 억제하는 효과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다만 섬유질이 풍부한 규리는 장이 예민하신 분들은 한 번에 많은 양을 드시면 가스로 인해 복부팽만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 적당 양을 드시길 바랍니다 여덟 번째, 아침에 좋은 음식은 바로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는 베리류 중에서도 특히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여 혈압 조절과 신신대사를 조절하는 데 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뇌를 자극해주기 때문에 아침에 먹는 것이 더욱 효과적입니다 블루베리에 함유된 항산화 성분이 뇌의 신경세포 간의 연결을 촉진하여 뇌 기능을 향상시켜주는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항산화 성분은 공복 상태에서 섭취할 때 더욱 큰 효과를 발휘하게 되는데요 블루베리에는 안토시아닌, 플라보놀스 같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정말 좋은 식품인 것입니다 또한 안토시아닌은 로돕신의 합성을 도와주어 눈의 피로도를 낮춰주고 시력 저하를 막아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블루베리는 유제품과 함께 드실 때 시너지 효과가 큰데요 바로 조금 전에 알려드린 그링 요거트와 함께 드시면 정말 좋습니다 그링 요거트에 블루베리를 넣어 드시게 되면 비타민 E의 흡수율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블루베리는 생과도 물론 좋지만 냉동 블루베리도 정말 좋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냉동 블루베리 구매하셔서 그링 요거트와 함께 드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아침에 드실 때 좋은 식품도 있지만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음식도 있겠지요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아침에 절대 드시면 안 되는 음식 첫 번째는 바로 시리얼입니다 아침 차리기 귀찮아서 우유에 시리얼 말아서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시리얼은 탄수화물과 당분이 많은 가공식품인데요 곡물로 만들었지만 시리얼은 정제된 탄수화물 덩어리이고 단맛이 좋아야 잘 팔리기 때문에 당분 또한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시리얼을 아침에 드시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갔다 떨어지는 혈당 스파이크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당뇨가 없는 건강한 사람이 먹는다면 처음엔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이렇게 먹는다면 몸에 인슐린을 생성하는 최장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고 당뇨에 걸릴 확률 또한 높아집니다 신진대사 기능이 많이 떨어진 어르신들이 드신다면 건강에 정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편하게 드실 수 있어 많이 드시는 시리얼은 절대 아침에 드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절대 드시면 안 되는 음식 두 번째는 바로 과일을 갈아 만든 과일 주스입니다 이것도 역시 아침에 만들어 먹기 편하고 생과일이기 때문에 몸에 좋을 거라고 생각하여 많이 드시게 되잖아요 그러네 이 갈아 만든 과일 주스는 몸에 정말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과일들이 비타민이 풍부하고 항산화 성분이 풍하여 몸에 좋은 건 맞지만 문제는 바로 갈아서 드신다는 것에 있습니다 과일을 갈게 된다면 과일의 성분들이 몸에 빠르게 흡수하게 되는데요 생과일로 그냥 드셨을 때 보다 혈당 지수를 급격히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일을 아침에 드시게 되면 갈아서 드시지 마시고 생으로 씹어서 드시길 바랍니다 씹게 되면 저작 운동이라고 하죠 이를 이용해 씹는 운동을 하면 뇌에도 자극을 더욱 주어 뇌 건강에도 도움을 주게 됩니다 아침에 절대 드시면 안 되는 음식 세 번째는 바로 죽입니다 무슨 말이지? 아침에 속도 편하고 소화도 잘 되어 죽을 먹게 되는데 왜 절대 안 된다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시지요? 흰쌀밥이 현미에 비해 좋지 않다는 건 이미 알고 계시지요? 그러네 이 흰쌀밥을 죽으로 만들면 과일을 갈아서 마시는 것과 같이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게 됩니다 바로 혈당 스파이크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지요 이렇게 되면 시리얼, 과일 주스와 마찬가지로 최장에 무리를 주어 건강했던 사람도 점점 최장이 망가지게 되고 결국 당뇨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절대 아침에 시리얼, 과일 주스, 죽을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늘 내용 정리하자면 아침에 먹는 최고의 음식은 첫 번째 미지근한 물, 두 번째는 단호박, 세 번째는 계란, 네 번째는 양배추, 다섯 번째는 무가당 그리 요거트, 여섯 번째는 감자, 일곱 번째는 귀리, 여덟 번째는 블루베리였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먹으면 안 되는 최악의 음식 세 가지는 첫 번째, 시리얼, 두 번째 과일 주스, 세 번째 죽이었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이나 이외에도 추천하실 음식 또는 먹으면 좋지 않은 음식 알고 계신 것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아침에 대해 많은 내용 알려드렸는데요 사랑하는 지인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시고요 무조건 당신 편은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해 계속해서 좋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고 응원해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되시고요 건강한 삶을 위한 정보 또 준비했으니 바로 보러 가시죠 첫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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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새voorbeeld 확인해보면, 첫 번째, 첫 번째, 첫 번째, 여러분 einmaliset EMBA